가지마 가지마 나혜완 이제껏 살면서 이런 일을 몇 번이나 겪었을 것 같애 수도 없이 많이 근데 난 단 한 번도 피하거나 도망친 적 없어 강희주 여러가지 경우의 수 중 하나라고 생각해봐 너 그거 지금 선 넘는 발언이라는 거 알고 떠드냐 저야말로 지나치게 예민한 것 같은데 눈깔에 가래치를 외쳤나 이게 아래일을 몰라보고 이 미친년 이게 뭐야 같이 계산해 주세요 오늘은 내가 살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중국 사절이야 근데 궁금하지 않아 10년 뒤 우리 서로 각자 어떤 모습일지 넌 네가 원하는 자리에 있을 거고 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을 거고 우리 서로한테 아무 의미 없잖아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아무리 싫어도 날 도와줄 수 밖에 없을 거야 갈게 가지마 그러네 지금 이러는 거 한 달 뒤 두 달 뒤 왜 아니 내일 당장이라도 후회 안 할 자신 있어? 아니 내일 당장이라도 후회 안 할 자신 있어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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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후회하래 미안 분명 후회할거야 이대로 주저앉으면 달라지는거 아무것도 없어 태우야 한태우 심부相 짐 심부들 심부들 심부들